자, 23년 4월 학평입니다 그림 가는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임계각 θ1으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나는 B와 A의 경계면에 입사각 θ2로 입사한 P가 A와 C의 경계면에 입사한 θ1으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θ1은 θ2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, 일단은 뭐 물어본 것들이 파장은 A가 B에서보다 짧다 뭐 굴절율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, 얘네들의 굴절율 비교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, 일단은 P가 지금 A에서 B로 입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법선에 대해서 꺾였습니다 그쵸? 즉,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죠 자,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잡아낼 수가 있는 게 자, A의 굴절율과 B의 굴절율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누가 크다? B의 굴절율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, C의 경계면에 임계각 θ1으로 입사하는 이라 그랬죠? 그쵸? 임계각 θ1으로 입사하는 그랬으니까 여기서 θ1으로 입사를 했을 때 이때가 임계각이다 즉, θ1보다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쵸? 근데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굴절율이 큰 매질에서 굴절율이 작은 매질로 가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아, B의 굴절율은 C의 굴절율 보다 크다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쵸?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보면은 자, B에서 A로 지금 θ1보다 큰 각도인 θ2로 입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쵸? 자, 입사를 시켰더니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굴절이 돼가지고 지금 θ1으로 가고 있는데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, B에서 C로 갈 때는 B에서 C로 갈 때는 θ1이면은 지금 그때가 임계각이었죠? 그쵸? 근데 여기서는 θ1보다 큰 각도로 입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치? 아직 임계각 가지도 못했죠 그쵸? 자, 그렇다라는 말은 이거네요 자, B에서 A로 입사할 때랑 B에서 C로 입사를 할 때를 생각을 했을 때 자, 굴절율의 차이가 누가 조금 더 크다? B와 C 사이의 굴절율 차이가 조금 더 크다 왜? 얘가 임계각이 더 작기 때문에 그쵸? 임계각이 작을수록 굴절율의 차이가 커서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니까 자,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뭐 예를 들어 B의 굴절율을 그냥 상대값으로 3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그리고 C의 굴절율을 1이라고 잡아 볼게요 자, 이때 A와 B 사이의 굴절율과 B와 C 사이의 굴절율을 비교했을 때 A와 B 사이의 굴절율의 차이가 더 작아야 되니까 A의 굴절율을 그냥 2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, 굴절율의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사가 안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, 그러면 뭐 어쨌든 굴절율 지금 다 봤죠? 이제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기억에서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, 파장은 A와 B를 비교를 하면은 굴절율이 지금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A에서가 파장이 더 길다가 아마 B로 갔을 때 파장이 더 짧아졌을 겁니다 그죠?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 될 거고요 자, 굴절율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, A와 C를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커야 됩니다 굴절율의 차이 가지고 아까 잡았었죠? 이유는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, 디귿에서 나에서 P는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상 디귿 지문에 이제 이런 유행의 지문들이 바뀌는데요 자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, B에서 C로 갈 때는 지금 세타1으로 갈 때가 임계각이라고 그랬죠? 근데 굴절율의 차이가 2였잖아 근데 A에서 C로 진행할 때는 굴절율의 차이가 1밖에 안 납니다 그러므로 임계각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쵸? 그러니까 세타1으로 입사를 했을 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지문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 características 그리고 녹색 Folge 무쾌용 주현 titanium 이제